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거쳐 약 30여 년을 그 진료를 하다보니까 20-30년 전과는 다른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돈 들이지 않고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여러분들께 이 신박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가지인데요. 모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며 본인의 굳은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전태궁도 아주 넓고 코가 퍼진듯 합니다만 입술 가로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넓은 코를 캄프라지 하고 있는 좋은 얼굴 비율입니다. 얼굴의 골질과 육질 비율로 보았을 때 노란 원 부분의 얼굴 육질 즉 얼굴 살이 눈을 이렇게 누르게 됨으로써 낮은 곳에 위치한 안구가 함몰이 되어 더 짜부가 되어서 작아 보이게 되겠고요. 볼살이 탱탱하게 올라오다 보면 코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광대뼈가 크거나 볼살이 많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인상도 안 좋아지고요. 따라서 얼굴 살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다면 눈도 커지고 코도 높아지고 입술 가로 길이도 옆으로 쫙쫙 늘어나게 되어 살이 빠지는 것 이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 짤은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의 선수와 코치라는 유명한 사진인데 두 분이 모녀지간이라고 합니다. 위에 흑백 사진이 이 중년 여성분의 젊을 적 얼굴이라고 하는데 살이 많이 쪄서 눈코입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불게 되는 것과 더불어 얼굴도 살이 붙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체중 관리만 해준다고 하여도 얼굴이 작아지면서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이 찌면서 얼굴 살이 많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젊었을 때 가슴이 크면 유방 하수가 잘 발생하는 것처럼 볼살 무게로 인하여 볼 처짐이 친구들보다 더 심하게 오게 되고요. 또한 안면 거상술을 하더라도 볼의 무게가 무거워서 성형 리프팅의 효과가 남들보다 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살이 찌면 성형빨이 안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자외선을 피하고 금연을 하면 저절로 주름이 예방이 되는데요. 이분은 28년동안 트럭을 운전하셨다는데 이 햇볕이 들어오는 왼쪽 얼굴이 햇볕을 직접 받지 않는 오른쪽보다 훨씬 주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썬텐이 얼마나 피부에 해로운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겠고요. 이 두분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렇다면 유전자는 99.99% 같을 터인데 피부 주름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는 스모킹 즉 흡연으로 인한 피부 노화이므로 금면으로만으로도 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돈 안들이고 예뻐질 수 있는 세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많이 쓰는 오른팔은 두껍고 안쓰는 왼팔은 얇은 것을 보듯이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원리를 이용해요.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고 얼굴을 처지게 하는 근육의 표정을 억제하고 얼굴을 올리는 표정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술 없이도 얼굴을 리프팅되어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이나 시술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얼굴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30여 년 전에는 주로 이 햇볕에 타서 논일이나 밭일을 하게 되면 이 햇볕에 이렇게 직접적인 직서광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광화로 인한 그 중년 여성들의 피부 주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서 체중 증가로 인해서 그냥 얼굴이 커진 중년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30, 40년간의 의사생활 동안 체감상 느껴져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